아 나 일진아이가 생각나는건데 일진 애들이 연애하는게 제일 웃겼어 쉬는 시간만 되면은 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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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안 자고 여보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뭔 여보는 옉병알 여자애들 화장하는 것 중에 그게 제일 신기해 쌍액 눈에 본드같은거 붙여서 쌍커풀 만드는거 같아 나 그게 ㅈㄴ 제일 신기해 쌍액이랑 이제 그 쌍커풀 테이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진짜? 그게 뭐냐고 요즘 애들은 아네 그거? 아 눈꺼풀 들어간다고 안 좋대? 나 중딩때는 애들 다 하고 있었는데 쌍딩때 쌍액을 몰라? 남자애들은 모를 수 있겠다 나 중등대에 애를 다 다 이러고 댕겼어야죠 단발머리 하고 아베크롬비 입고 아베크롬비 H라인 치마 그러고 너 국어책 좀 있어? 다음 국어수험인데 없어가지고 응 끝나고 쉬는 시간 찾으러 와 X발 일진 여자애들은 내가 매점에서 빵 사올 때만 신전했어 빵 셔틀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먹을 거 사오면 하영아 맛있겠다 한 입만 계열 받네 어 나 피클릭도 하나만 사주면 안 돼? 형 고등학수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으면 이랬겠땼 내가 사달라는 중 일진의 광대 래 NICK 그렇게.. 제가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? 남이 그렇게 소개하면 슬퍼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건 괜찮거든요? 남이 그럼 상당히 슬픕니다 아 난 일진아이가 생각난 건데 일진 애들이 연애 하는 게 제일 웃겼어 보면은 일진 애들이 그게 제일 심하잖아 일진 무리가 있어요 일진 무리 이름 지어놓은 애들도 있어 우리가 주둥중학교였으면 주둥팸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 무리라는 게 소수정이야 웬만하면은 자기들끼리 맨날 분명히 2주전에는 민지랑 철수랑 사귀었는데 2주 뒤에는 철수친구 민수랑 민지랑 사귀고 있어 근데 철수랑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둘이 어깨동먹고 담배 피고 있어 야 민지야 잘해줘라 말하면서 그러고 또 한 2주 지나있지? 민지가 걔네 둘친구인 병수랑 사귀고 있어 먹이 사질도 아니고? 아니 먹이 사질도 그런게 아니야 다 친군데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어 여자들끼리 다 친군데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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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볼까 이제? 우리 옛날에 그 느낌 즐겁게 춤을 추다가 2명! 이제 딱 보이죠? 시가 지나면 이제 비워버리고 3명! 아무런 그게 없어 요즘 중딩은 똑같지 않아? 요즘 중딩은 좀 달라? 요즘은 모르겠네? 나 때는 그랬거든 그러면서 웃긴 게 쉬는 시간만 되면은 걔네 반으로 가 남자든 여자든 가갖고 맨날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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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갖고 여보 뭔 여보는 옛병을 2주 사귀고 친구랑 하게끔 해서 시X 우리 때는 이제 투투 22일 되면은 또 1주 애들 가갖고 이제 나같이 만만한 애들한테 우리 22일이잖아 200원 줘 200원 벌어도 시X 뭐하게 근데 그 지출이 은근 컸어요 왜냐고? 걔네 2주 한 번씩 돌려 사귀거든 고백했다가 까인 경우는 많냐고요? 어떨 것 같아요? 시X 말? 말 똑바로 하세요 방금 첫 채팅이었어 방금 제가 지금 까여서 위로라도 얻으려고요 아 그랬구나 진작 말씀하시지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려고 한 번씩은 그러는 거지 뭐 괜찮아 아들 그랬고 여긴 다 한 번씩 그래봤어 뭐라 고백했는데? 뭐라면서 까였는데? 왜 까였는데? 궁금해 표정 너무 해맑다고요? 아니야 너무 슬프다 썸 질질 끌다 망해서? 아유 그럴 수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그래요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약간 좀 여러 경우 업래들이 오히려 고리타분해 연락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백해도 될까? 나에 대해서 외워 말고 아는 게 뭐가 있지? 3주에 연락했으면 다 아는 거지 뭐 우리 좀 더 천천히 알아가 봐야 돼 근데 그런 거 사실 사귀면서 하는 거거든 보통 썸 탈 때는 얘가 상한 음식인지 상하지 않은 건지 찍막만 해보고 사귀면서 해보는 건데 이래서 내가 남 연애만 잘 봐줌? 연애 좀 해! 아니야 너네 하지마 너네 연애는 방송 안 와 눌러 앉아 평소 혼자 살아 그냥 저는 공감을 못하겠어요 고등학생 애매이니까 그러지 그런 애들 되게 많지 않았어? 남친 생겼어 썸남 생겼어 이런 애들 우르르 오지 않았니? 다 우찌냈냐? 진 얘기가 없는 거면 다 개처망했나 보네 그러고 연애는 안 온다고? 아 그런 건가? 연애할 때 열심히 하렴 어차피 지금 연애하는 거 결혼 못 해 왜 이렇게 벌어냐고? 너 지금 연애하고 있어? 너 한다고 그랬지 전에 그래 근데 쟤 요즘 자주 안 오더라 핀던 수가 좀 줄었어 아니 근데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그거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게 웃으라고요? 아니야 나 너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사귀는 건 결혼 못해 휴 뱉어버렸다 반박할 말이 없다고? 그럼 너 진지하게 걔랑 결혼할 거야? 그만큼 좋아 하긴 해? 아 진짜? 네 파이팅 어허! 조용히 하세요! 아유 오현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시청자한테 저주퍼붓기 내버렸어! 아 결혼해! 결혼해! 다들 연애한테 부르고 나는 짱남이라고 당황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특별한 일만 얘기하라고 맨날 있는 일 말고 말 좀 내주면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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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